밥을 조금 먹다 말았어요. 그리고 접시도 3개 해서 하나만 없어지고 지금 고양이가 한마리도 마중 나오는 놈이 없어요. 제니도 나왔었는데 제니도 안 나오고 웬일이지? 다들 어디로 갔나? 불러볼까요? 뒤로 가서. 희한하네. 어디로 갔지? 얘네들 다. 틈마리도 없어요. 일단 공장에서 다 자는건 아닐텐데. 찾아볼까요? 꽃님. 꽃님아. 꽃님아. 얘들아. 꽃님아. 야옹. 얘들아. 나와라. 꽃님아. 밥 먹어라. 참 신기하네. 아니 제인도 없고 아무도 없네. 어? 제인도 없어요. 다 어디로 이사갔나? 참 희한하네. 다 딴 데 갔다 오네. 야옹. 야하하. 참. 야옹. 아이고. 야옹. 아니 세상에. 제인이가 애들을 데리고 다 딴 데 밭에 가서 놀다가 지금 오는 중입니다. 지금 두 마리 왔는데 또 세 마리 오고. 네. 네. 네 마리 오고. 아. 다섯 마리 오고. 쟤는 새벽이네. 너구리가 안 왔네. 아니. 얘네들이 나 갈라 그러니깐 저 밭에서 나타나는 거야. 저쪽 뒤쪽에서. 제인이가 애들을 끌고 나갔었어요. 새벽이 왔고. 여기 노란틀 고등어 있고. 어. 왜 왔고. 새벽이 왔고. 지금. 지금 치즈 고양이랑 너구리가 안 보이네. 걔네들도 올 텐데. 응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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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.